안녕하세요 Good morning 하늘 안 보세요 이제 비가 거쳤어요 지금 비 며칠 왔는지 모르겠네 3일 왔나 정말 지겹다 지겹 이제 하늘이 조금 이렇게 맑아지네요 지금 비가 넘어와 가지고 아우 보세요 전부 그냥 아우 얘네들은 비 맞으라고 이렇게 지금 한 이틀을 내놨네요 비 맞으라고 개원죽이랑 고무나무랑 이렇게 다 비를 많이 맞았어요 이제 비를 맞았으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엉망이 엉망이 그냥 옥상에 그냥 완전히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이제 이 비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집 아가들 보여드릴게요 이 고추를 뭐 찬바람으로 고추 많이 연다고 그래서 안 뽑았어요 이게 고추 이렇게 피가 있죠 아직 고추 많이 피면 고추가 많이 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뽑아내고 배추 며프게 심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꽃이 피니까 열리니까 뽑아내지를 못하겠네 아우 얘네들이 이제 비가 안 오니까 햇빛 좀 보겠죠 정말로 피가 넘어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이제 다 밖으로 아침에 다 돼 놨어요 이제 얘네들은 얘네들은 3일을 이거 보세요 3일을 이렇게 처막을 뒤집어서고 있었어요 3일을 처막을 뒤집어서고 있었어요 애들 아이고 미안해 죽겠네 3일을 뒤집어서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얘를 처막치다가 벌써 깨 먹었어요 그래서 구입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순간접착제를 붙이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안 버리고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조랑말 얘네들은 새로 구입한 애인데 이렇게 오자마자 제가 그 햇빛이 내나가게 타버렸어요 아 태우지 않으면은 겨울에 얼구고 아 정말로 내가 도대체 할 줄 아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얘네들 주인 잘못 만나고 고생 엄청 하고 있어요 당나귀 아버지 이렇게 이게 아우 이게 뭐지 했더니 탔더라구요 낮에 햇빛이 너무 옥상에 강하니까 아 정말 이렇게 당나귀에 이렇게 계시면 되었답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얘도 전부 처마 밑에 들어가 있던 애들을 이제 딱 드러냈어요 아직 처마 밑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아직 처마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 정말로 이렇게 아 아 정말 바닥에도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다 드러내 놨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오늘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이틀동안 분갈이 했어요 예 분갈이 비료봉은 제가 며칠 전에 구입을 했거든요 구입을 해서 이게 그 분갈이를 해서 잠시 여기 밖에 어 분갈이 하기 전에 옥상에 잠시 여기 저기 뭐야 영상 찍고 잠시 내놨는데 이게 갑자기 저 아직 초보라 그런가 봐요 정말로 여기에 요것도 탔어요 이게 멀었더니 이게 갑자기 햇빛이 내놓으면 안 된다네요 한 열흘 정도를 그 왔을 때 한 열흘 정도를 반 그늘에 두었다가 이게 이제 좀 적응되면은 그때 이제 밖에 내놔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말 아직 잘 몰라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그 영상 찍고는 바로 옥상에 내놨거든요 근데 여기 탔대요 이게 아 이렇게 다 타버렸어요 이게 이게 탔는거 탔는거 아 피가루 얘도 마찬가지로 창을 다섯개 시켰거든요 얘도 그날 똑같은 형상이 일어났어요 이것도 탄거에요 예 피가루 이것도 분갈이 어제 분갈이 다 한거에요 예 요거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얘도 마찬가지 같이 다섯개를 창을 구입해냈는데 같은 날 왔는데 요렇게 같은 날 내놨더니 얘도 요렇게 탔어요 이렇게 이것도 요리 입장이 아 이것도 탄거에요 탄거 그리고 예 로미오 로미오도 마찬가지 로미오도 이렇게 탔어요 이렇게 이쁘죠 엄청 요렇게 물이 요렇게 들었고 요렇게 요렇게 예쁜데 제가 태워버렸어요 미안해 요렇게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겠죠 예 레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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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같이 다섯개를 같이 구입을 창을 구입을 했거든요 같은 날 이렇게 내놨더니 얘도 얘는 그래도 파래 파래서 그나마 얘는 좀 햇빛이 강한 애인가 봐요 얘는 하나도 안 탔어요 예 하나도 안 탔는데 뭐 옷도 비싼게 뭐 좀 벌레가 먹는다더니 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얘들도 얘는 하나도 이렇게 안 탔어요 근데 얘가 뭐야 얘 비로봉 얘가 비로봉이 이게 어 여기 25,000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조금 비싸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탔어요 여기 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다섯개를 제가 다섯개를 구입했거든요 다섯개를 구입했는데 이렇게 다섯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타버렸어요 아우 속상해 정말 겨울에 얼루지 않으면 여름에 태우고 어떻게 될지 아 정말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 어저께 마찬가지로 어제 어제 그저께 비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갈이 여기 여기 화분에 분갈이 잘 어울리네요 예쁘죠 저만 예쁜가요 이제 화엽 다 정리하고 얘를 이제 닫더니 처음에 왔을 때는 저 그때 완전 생자라 뭐 한몸인지 두몸인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1년이 되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한몸이라는게 어떤게 한몸인지 이제 알겠어요 정말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요거 어제 이제 그 과엽증이 그저께 다 하고 이제 어제 이제 그냥 거실에서 분갈이를 했는데 요는 한몸이더라구요 예 얘는 한몸이더라구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심어뒀더니 요 화분에 화이트 그리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네 자 이거 죽전 얘도 보세요 얘도 구입해서 얘는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얘는 얘도 마찬가지 얘도 태운거에요 얘도 구입해온게 그 일곱개인데 얘도 태웠어요 얘도 태웠어요 얘도 태웠어요 얘도 태우고 얘는 리톡스 얘는 분갈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화분에 예 리톡스 화엽증 정리하고 어 조그마한 화분에 이제 좀 작게 키우려구요 예 될 수 있으면은 어 작게 키우려 예 그래야지 손목이 안 아프지 손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거운걸 많이 드니까 손목이 아파요 예 그래서 오늘요 분갈이 한걸 새로운 제가 우리집의 신상 새로 구입한거 예 이 분갈이인거 예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